한글자막 by 한효주 안녕하세요. 사진 좀. 오늘 방송 잘 하셨어요? 네. 네. 어디에요? 시사별이요. 시사별이요? 매번 오시기 안 힘드세요? 아이고. 선생님도 매번 오시고. 제가? 아시죠? 그럼요. 예. 식사 하나 하셨어요? 예. 오늘 특별히 예쁘다고 다들. 아이고. 아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안 가겠습니다. 예 그럼요. 예. 내일 봬요. 예 내일 뵙겠습니다. 예. 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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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